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중동 전체로 번질 위험에 휩싸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 후티반군이 격돌한 건데요. 이번 격돌로 한국과 사우디의 무기협력이 더욱 빠르게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3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예멘 국경에 위치한 남서부 자잔 지방에서 후티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 군인이 충돌해 4명이 사망했습니다. 사우디군 사상자는 지난해 4월 후티반군과 사우디의 잠정 휴전이 체결된 이후 처음 발생했습니다. 이들의 충돌은 지난달 19일 후티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한 이후 발생했습니다. 당시 미국 국방부는 홍해의 USS 카니 구축함이 이를 요격했다고 밝혔는데요. 블룸버그는 소식통 말을 인용해 후티반군이 쏜 미사일 중 하나는 사우디 방공망에 의해 요격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가 미사일을 요격한 이유는 후티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이 사우디 상공을 지나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후티반군은 이에 격분해 지상전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사우디군인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우디는 현재 최고 경계태세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사우디 주도의 연합군은 후티반군이 예멘 수도 산하를 점령하자 2015년 3월부터 예멘 내전에 개입했습니다. 후티반군과 사우디의 격돌은 이후 8년간 이어졌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산유시설과 중요에너지시설이 후티반군이 쏜 미사일과 드론의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우디는 대공방어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고 지난 6월엔 사우디군 총참무부 등 대표단이 우리 공군의 미사일 방어사령부와 예하 천공부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올 4월엔 사우디군이 천무를 도입해 운용 중인 사실이 사우디 국방부 측의 영상 공개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 측은 지난해 3월 천무 제작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30억 리알 규모의 방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136 다연장 로켓에서 사용하던 130mm 굴용 로켓도 천무에서 쓸 수 있습니다. 천공의 추가 수출도 기대가 모아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무한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는 지난달 24일 사우디 리아드에서 국방 방산협력 확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최근 사우디는 국방부문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펴낸 2022 세계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2021년 중동의 국방비 지출은 약 1860억 달러로 전세계의 국방비 지출 중 8.8%를 차지했습니다. 또 2012에서 16년 대비 2017년에서 21년 무기 거래가 증가한 지역은 유럽과 중동뿐이었습니다. 특히 향후 10년간 사우디의 무기체계 획득 규모는 1,400억 달러 수준으로 점쳐지는데요. 전투기, 전술 수송기와 수송 및 공격 헬기, 경장갑 차량 등을 도입할 예정으로 파악되고 있어 우리 방산업계에선 앞으로 사우디가 K-방산의 큰 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